속보가 떴습니다. 그래서 이 속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먼저.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 오늘 최종 결론 났다. 원심 유지됐다. 이 얘기죠? 그렇죠. 증역 20년에 사필기정이죠. 증역 20년에 추징금이 180억의 추징금을 물기로 댔고 결론대로 나온 거라 잘 된 판결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 다음에 이재용 재판 때 어떻게 할지를 지켜보는 게 저로서는 더 큰 관심사이긴 한데. 솔직히 우리 촛불 시민들은 20년에 180억도 좀 마뜩치 않거든요. 마음에 안 차요. 왜냐하면 지금 일부 무죄 나온 부분들도 논리가 사실 촛불 시민들은 설득하기에 부족하고 빈약하고 그리고 또 금액이 추징금이 180억이라고 하는 걸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그런 재산들을 갖다 충분히 조사도 하지 않고 지금 검찰 같은 경우는 독일이 제발 공조수사할 테니까 자료 좀 가져가 그런데 안 가져오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해외의 은닉자금을 추적하는 대검 내의 부서가 있습니다. 있고 여기에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 등이 함께 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안원구 사무총장님도 몇 차례 같이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독립적인 부서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 이게 검찰은 수사를 잘하는데 검찰은 돈의 흐름을 몰라요. 맞아요. 금융위가 붙어야 돼. 검은 머리 외국인이 뭐니 떠드는 것들 사실 금융위는 다 파범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위하고 검찰하고 그다음에 국세청은 국내 세금을 담당하고 관세청은 밖으로 나가는 돈을 담당하고 이런 관련 부처들이 같이 모여서 이게 다 자기들 정보를 꼼꼼 감추고 남을 안 주니까 생기는 문제인데 공무원들은 언제나 마찬가지지만 법을 만들어서 니네 같이 일을 하라고 시키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대검 내에 좀 작게 존재하고 있어서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좀 독립적인 미원회로 만들어져서 그래서 저희도 열민주당에서도 해외 불법자금 환수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좀 논의가 돼서 외국에 나가 있는 이거 그리고 이거 활동을 시작하면요. 아니 하다 못해 천억이라도 찾아오면. 당연하죠. 크다 우리 돈 아니에요. 당연하죠. 이명박도 지금 뭐 다스 잡고요 하는데 다스는 그가 저지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정말 발톱에 떼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사면 논의는 사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해외 은닉하신 자금과 우리 박근혜 그리고 최순실 대통령 아 대통령은 저 박근혜였군요. 그렇죠. 형식성으로는 박근혜인데 내용상으로는 최순실 대통령이었죠. 최순실 내용상 대통령님까지 포함해서 해외에 은닉하고 있는 자금을 일단 다 찾고 나서 그때 가서 그 돈 다 돌아오면 사면 문제는 그때 가서 생각해 보는 걸로 하고 일단은 여죄 범죄 여부를 다 찾는 데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서 정치적 재판이장으로 변론을 포기했던 것도 사실 들킨 게 요거밖에 없으니까 이 정도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한 걸 수도 있거든요. 빙고.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지금 드러난 게 이 정도면 나는 돈은 지킬 수 있어.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나는 적당히 사면을 갖다가 딜을 한 다음에 제기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갖다가 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자기를 갖다가 열광적으로 지지해 주고 목숨 걸고 따라오겠다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럼요. 저는 그러고 이 사면 관련된 논의는 사실 대통령의 고위권 아니라 별로 얘기하고 싶지도 않은데 정사면 얘기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게 대선 공약으로 본인이 걸고. 그러시죠. 걸고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으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랬는데 국민이 그분을 선택했다. 네. 그럼 사실 그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자기가 사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네. 쉽죠. 왜 우리 대통령한테 갑나라 뵈나라 그래? 우리 오세훈 의원이라든지 나경원 의원 이런 분들 대통령 하시고. 사면을 걸고 대통령 하신 다음에 사면 하시면 되잖아요. 당연하죠. 누가 말리나? 그게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제가 있는 데에서는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공정성의 시비가 붙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아주 큰 죄를 저지르고 아주 임금자리에 올라가 있으면 사면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걸 만드는 것도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당연하죠. 대통령이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계시지만 대통령이 뭐 별겁니까? 5년 동안 공무원하는데 선출주의가 제일 높은 자리일 뿐이거든요. 그렇죠. 임금이 아니에요. 죄가 있으면 벌을 받는 거고. 맞아요. 대법원에서까지 아주 보수적인 대법원에서까지 징역 20년 선거에 따르면 진짜 중범인 거거든요. 그렇죠. 액수나 규모에서 어마어마한 범죄라고 생각해서 법원에서 저렇게 선거를 했는데 잉크 마르기도 전에 다른 얘기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고. 그 사면을 얘기하는 작자들 중에서 진짜 구역질이 나는 주장들이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당할 때도 정치적인 어떤 공세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에서도 그거에 맞춰서 정치적인 판단을 갖다 내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주 토가 쏠려요.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형이 확정되거나 재판을 갖다 받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선언한 게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것과 하는 것과 그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는 건 별개의 얘기 아닙니까? 완전 별개의 얘기죠.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대통령이라고 하는 작자가 일은 안 하고 안 해서 이상한 주사나 맞으면서 실제로 남이 국정을 갖다가 좌지우지 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뇌물도 처먹고 인사도 엉망으로 하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매관 매직을 하고 하는 그 많은 범죄들을 갖다 저질렀다. 그런데 그게 의심이 강력하게 되는데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을 모든 것이 면책이 되니 그걸 끌어내린 이후에 일반인으로서 재판을 받게 해야 되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제가 옛날에 청문회에도 보좌관으로 참여해 본 바 있지만 예를 들면 그 당시 한 2년 정도는 수요일에 일정이 없어요. 맞아요. 그냥 수요일은 노는 날이야. 주 5일도 힘들어서 주 4일로 하고 나머지 4일도 일을 제대로 한 것도 아니지만 정말 놀라운 사람이었거든요. 지는 주 4일 근무하고 노동자들은 주 6일 근무하라고 하는 이런 파념치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와중에 중간중간에 주사도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일정이 있었겠지만 이렇게 뽑아놓은 정당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명의를 사과를 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 날뛰는 사람들 이렇게 놓고 보면 뭐랄까요. 이 선거로나마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는데 안 그러겠지요. 정신은 무슨 오늘도 뉴스공장에 홍문표 의원 나와서 한다는 입이 찌렀다고 한다는 말이 나와서 그랬어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 지금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지금 이렇게 검찰 개혁한답시고 실제로는 이렇게 나라를 힘들게 만들고 그랬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대통령이 사과라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이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서울 선거 부산 선거가 자기네 당의 문제로 이렇게 보궐이 된 거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사과하고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원식 의원이 아니 그럼 당신네들은 지금 대통령 선거 때 다 이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대통령 후보 다 내놓고 그랬으면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냐 그랬더니 그거는 그 뭐야 당신네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논리는 그렇게 되지만 자기네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랬다니까 진짜. 자기네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대. 그래서 사과를 안 한 거야. 사과를 하면 지역구에서 떨어지는데 어떻게 사과를 합니까. 지역구에서 떨어지니까 지금 현재 이런 엄한 상황에서도 당선이 된 지역구도에 편승한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사과를 하면 본인 지역구를 뺏길 거기 때문에 사과를 하지 않고 버틸 거고 사과를 안 하고 버티면 이 당은 친박친의에서 못 벗어나고 그러면 2024년 총선에서 수도권은 또 망하게 되고 그리고 계속 영남이랑 특정 지역의 지역당으로 전락한 상태로 2028년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이 필연적인 구조. 남의 당일이라서 제가 뭐 걱정까지 하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 방법이 없어요. 이 수도권의 민심을 지금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몇몇 서울 시내 지역구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지기만 해서 지역구의 조직이 괴멸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마포 같은 데가 그렇죠. 마포 같은 데는 지금 국민의힘 쪽의 조직이라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도 모방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동네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민감하게 정치인이 알고 그 민심을 반영해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매 부산 경남이랑 대구 경북에 가서만 얘기를 듣고 서울에 있는 분들도 부산 경남 대구 경북이 고향인 분들 얘기만 듣고 강남 사람들 얘기만 듣고 멀려서 사투리도 고치지도 않아. 그렇게 강남 얘기까지만 듣고 그러고 정책을 짜니 유권자들이 선택을 안 해주죠. 이 답답한 수례에서 저는 못 벗어나길 바라지만 정말 벗어나길 바라신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보수적인 법원에서 이런 선고를 계기로 좀 진심으로 반성하시기를 바라지까진 않는데 반성하시면 아니 그냥 정치를 하지 마세요. 무슨 정치를 한다고 하고 앉았어.